자 지금부터 공지에요. 첫번째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거에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저는 원래 식단 관리를 안하면서 운동을 해온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식단 관리를 하기보다는 즐겁게 운동을 하는 그러한 운동습관을 가져라 얘기를 해요. 할거구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컨텐츠를 하면서 몰려오는 피로감 그리고 두번째는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몸무게가 늘면 늘수록 제가 할 수 있는 컨텐츠의 수라든지 아니면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게다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의 첫번째는 12월 중순 혹은 12월 말쯤에 제가 최대 입시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요. 멀리뛰기, 높이뛰기, 왕복달리기, 백울력 이런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도 몸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해드리는거에요. 즉, 체중관리라는 얘기에요. 제가 이제는 브이로그를 샀습니다. 이게 첫번째 지금 컨텐츠에요. 다이어트를 하는 브이로그. 즉,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거나 저처럼 몸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살만 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컨디셔닝을 하면서 좀 더 기능적으로 몸을 단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브이로그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거에요. 식단도 식단대로 할거구요. 컨디셔닝 이제부터 들어갈거구요. 제가 컨디셔닝이 궁금한 80만원 이번에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80만원 취해서 그것을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을거구요.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두번째는 장기 컨텐츠를 이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식 축구 컨텐츠를 독보적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에 플래그 풋볼이라는 대회를 마랑팀으로 나가서 우승하는게 일단 장기적인 목표에요. 그리고 세번째 내년부터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거에요. 시작은 태국이나 일본으로 정해질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은 족제비 아시죠? 제비야? 제비야! 나 좋아해요. 바빠요. 좋아하는데 족제비와 저의 인연을 아시는 분들 계실거에요. 제가 길가다가 컨텐측 찍으러 길가다가 진짜 죽어가는 새끼고양이를 제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의들고 지금 데리고 있어요. 제가 동물을 많이 좋아해요. 강아지가 7마리에 고양이 1마리, 2마리. 유기동물을 도와주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클로렌스라는 의류 브랜드랑 그리고 리오카이루라는 가방만드는 업체인데 두 브랜드가 협력을 해서 만드는 가방이에요. 근데 이 가방에 대한 수익성의 50%를 유기동물, 유기견, 유기묘 같은 동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길래 클로렌스와 리오카이루에서 지금 만드는 가방이 이겁니다. 좋은 취지로서 만드는 가방으로 봤을때 좋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가 가방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지금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4대에 여러가지 직동사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도 이제 진짜 이거 매고다닐거니까. 이게 아직 지금 프로젝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라우드 펀딩 들어보셨죠?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에서 진행하는 지금 프로젝트인데 투자자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방을 지금 구매하고 싶어요. 마음에 들어요.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 체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두 달 걸려요. 왜냐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형이에요. 투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펀딩이기 때문에 가격이 솔직히 싼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취지라는 거. 178,000원이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방은 얼마야? 한 9만원대. 일단 클로렌스 리오카이루라는 프로젝트를 와디즈에서 타입을 치세요. 그럼 그곳에 들어가시면 지지서명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와디즈 펀딩 사이트 클로렌스 들어가신 다음에 그 댓글에다가 링크 붙여넣으시고 뒤에다가는 마랑TV 구독자 참여, 마랑TV의 애청자, 마랑TV 화이팅, 말굽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두부 추첨해서 두 달 이후에 부유가 시판이 되면 드린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잖아요. 여기 동물 너무 많아요. 지금 길거리에 고양이가 제 주변에 사람보다 고양이가 많아요. 진짜로. 그거랑 또 버림받는 강아지들, 고양이들, 다른 동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 도움 준다는 좋은 취지니까 저는 참여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강의 안 해요. 하지만 가방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자, 이거 메고. 오, 괜찮네. 이렇게 메니까. 이거 메고 저랑 길가해서 만나면 딱해서 인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메고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 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